아니 못 내려가겠는데요. 아 그래요? 이건 여기 맞아요. 여긴 여기 맞아요. 쭉 가요. 정수라고 하는 그 지점에만. 다들 많이 가는데. 형은 왼쪽으로 왔어요. 아니 나는 쭉 가는 기억이 나가지고. 지금 다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어요. 확실하게 봐야지. 조금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은데. 되게 잘 안 돼. 뭐 또 하는지 안 한다. 아. 뭐야. 이게 어떻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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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옛날 옛길이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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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타기 힘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쪽만... 저쪽은... 생골부침. 지평 막걸리도 주시고... 저도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데 못해보니까 앞지라도... 저쪽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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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은...